안녕하세요. 둥지TV 슬기로운 벤쿠버 생활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다시 따사로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빨리 알리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벚꽃이 아닐까 싶은데요. 벤쿠버 전역에도 핑크빛 벚꽃이 만발의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벚꽃을 보기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벚꽃이 만개한 벤쿠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엔 벤쿠버 벚꽃 행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벤쿠버는 봄이면 곳곳에서 벚꽃이 활짝 핀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벚꽃은 나무가 여러 구로 함께 단위를 이루고 있는 곳이 더 환상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곳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를 가야 더 많은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벤쿠버와 그 인근 지역까지 벚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법. 바로 벤쿠버 벚꽃 지도를 통해 알아보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표시되어 있어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디가 벚꽃을 감상하기에 좋은지 주소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꽃이 필 시기까지 입력하면 딱 벚꽃이 예쁘게 피었을 시기를 골라보러 갈 수 있는데요. 벤쿠버 벚꽃 지도를 통해 가장 예쁜 벚꽃 구경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벤쿠버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행사는 벚꽃길을 걸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벚꽃 감상 이벤트부터 다양한 예술과 문화 행사가 열리는 야외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벤쿠버 벚꽃 축제는 2006년 처음 시작으로 벌써 17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해 행사가 다채로워졌습니다. 사쿠라 데이즈 재팬 페어 현재 벤쿠버에는 4만 3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있는데 대부분 일본에서 선물로 보내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본 벚꽃의 날 행사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벤듀셈 보테니컬 가든에서 진행됩니다. 이때 일본의 음식과 공예품 등을 즐길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벚꽃의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빅 피크닉 그에 앞서 4월 1일엔 데이비드램 파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백그루의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핀 모습은 물론 그 아래로 다양한 예술활동이 펼쳐집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 예일타운에서 평화로운 잠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행사를 더욱 매력적이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팝업 파빌리온, 선셋 온 프레이저 3월 25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이스트 47번 에비뉴와 프레이저 스트리트 구역에 팝업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인간을 자연과 서로 연결하는 의미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시회도 놓칠 수 없는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반깔로 밴드 공연도 있다고 하니 이들의 즐거운 연주와 멋진 작품 전시 둘 다 경험할 수 있는 축제를 경험해보세요. 이외에도 벚꽃이 피어있는 기간 내내 벚꽃이 있는 곳은 축제와 다를 바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가족과 연인,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벤쿠버의 아름다운 봄을 만끽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벚꽃 지도를 검색! 가까운 곳에서 봄에 찬란한 순간 가득 담아두는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둥지TV 슬기로운 벤쿠버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